광천토굴 멸치액젓 2.2kg 구매문에 010-7135-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.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 수산물 코너 광천토굴 멸치액젓 2.2kg 판매합니다. 14-16도의 일정한 온도와 85% 이상의 습도에 토굴에서 저온 숙성하여 맛과 향이 뛰어난 품질 좋은 젓갈이 만들어집니다. 건강을 생각하여 만든 저염젓갈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며 찌개, 구이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. 광천토굴 젓갈 멸치액젓 광천토굴 멸치액젓 2.2kg입니다. 광일 멸치액젓 특징입니다. 멸치액젓 상품 상세정보입니다. 광천토굴 멸치액젓 2.2kg 판매가격 15,000원 무료배송 광천토굴 멸치액젓 2.2kg 판매합니다. 구매문에 010-7135-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.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.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